여기는 옥탑이구요 오후에 지금 서양인 것 같습니다 서양이고 500에 43입니다 사실 500에 43 치고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옥탑 요즘에 오래된 집 옥탑이야 싸지 좀 깔끔한 옥탑은 가격이 그렇게 싸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넓으면 좋았을 법 하지만 그래도 옥탑만 찾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구요 여기도 이 호수가 아마 단독으로 다른 옥탑이 없을 거에요 여기도 여기 방금 찍은 옥탑 외에는 없네요 서양이 맞구요 창문은 서양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도 많이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